컴퓨터 활용능력 2급 기출 및 예상문제 1과목 컴퓨터 1반 20문제 1번 다음 중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JPEG는 정지 화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의 표준이며 비손실 압축 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다 2.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E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 3. JPEG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이다 4.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정답은 4.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해설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 PNG보다 품질이 나쁜 경우가 있다 2.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정 추출을 통해 디지털 방송과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은 정답은 3. MPEG-7 해설 MPEG-1 비디오 CD나 CDI에서 사용하는 압축 기술이다 MPEG-4 동영상의 압축 표준함 중에서 IMT-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MPEG-21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표준을 제시한 기술이다 3.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정보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원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2.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3. 슬래머 4. 트로이 목마 정답은 4. 트로이 목마 해설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의 한 종류로 악성 코드 유형별 비율에서 바이러스나 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 35% 이상이다 4. 다음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파일을 매개로 하고 특정 응용 프로그램으로 매크로가 사용되면 감염이 확산되는 형태의 바이러스는 정답은 4. 매크로 바이러스 해설 매크로는 반복되는 작업을 간단한 명령 하나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다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유포될 수 있다 매크로를 통해 유포되는 바이러스를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한다 5. 다음 중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핸드폰,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 장치에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다 2.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의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3.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 있는 기업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4.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정답은 2.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의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6.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것은 정답은 2. HTTP 해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이다 7. 다음 중 인터넷 상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리거나 너무 먼 원격지의 경우 발생하는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 동일한 사이트를 허가하에 여러 곳으로 복사해 놓는 것은 1. 링크 사이트 2. 미러 사이트 3. 인터넷 4. 엑스트라넷 정답은 2. 미러 사이트 해설 링크 사이트 서로 관련 있는 분야의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안내 역할을 하는 사이트 인터커넷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 엑스트라넷 기업 내부의 인트라넷을 확장하여 기업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8.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2.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 3.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장치 4. 게이트에이 4.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5. 정답은 3. 브릿지 5.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장치 6. 해설 6. 브릿지 6.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 7. 영적 방향으로 데이터에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함 등 복잡한 처리는 불가능 7.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단말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확장 가능 9.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2. 컴퓨터의 동작의 필수작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3.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살게 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는 디스크 조각 모음, 화면 보호기,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 디펜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정답은 2. 컴퓨터의 동작의 필수작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6. 해설, 유틸리티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10.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의 제작이 가능한 언어는 정답은 2. DHTML, 해설 DHTML은 다이나믹 하이퍼텍스트 마커뱅기지의 약자이다 11. 다음 중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4. 펌웨어, 해설 펌웨어는 일반적으로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다음 중 4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단위는 정답은 2. 닉을 해설 정보 단위, 크기순 비트, 리블, 4비트, 바이트, 8비트, 워크,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13. 다음 중 컴퓨터 보조 기약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피롬의 일정이다 2. 비밀성 메모리이다 3. 트렛 단위로 저장된다 4.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3. 트렛 단위로 저장된다 해설, 플래시 메모리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밀성 메모리로 2피롬의 일정이다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등에 사용한다 14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노산기, 어큐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2. 명령의 순서를 기억하는 장치이다 3.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이다 4. 명령을 해독하는 장치이다 정답은 1.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해설, 노산기, ACC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이다 15번 16번 4. 시스템 복원 시 Windows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 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시스템 복원 시 Windows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 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해설, Windows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복원 시점을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16번 다음 중 Windows의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2.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3.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4.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3. 해설, 에어로피크,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마우스로 가리키면 해당 아이콘과 연결된 열린 창에 축소판 그림 미리 보기가 작업 표시줄 위에 나타나며 해당 축소판 그림을 클릭하면 창이 열린다 17. 다음 중 윈도우지의 제어판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돋보기를 실행하여 화면의 항목을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다 2. 자녀 보호 설정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실행할 수 있는 게임 유형 및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3. 화상 키보드를 실행하여 실제 키보드를 사용하는 대신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4. 고대비 설정으로 화면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보다 뚜렷하고 쉽게 식별 되도록 할 수 있다 정답은 2. 자녀 보호 설정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실행할 수 있는 게임 유형 및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4. 해설, 자녀 보호 설정은 접근성 센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은? 정답은 2. 플러그 앤 플레이, 해설, 플러그 앤 플레이, PMP,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 시 사용자가 직접 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장착하면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하여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19.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 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20. 다음 중 올바른 P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데스크탑 PC는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3.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에 백업한다 4. 먼지가 많은 환경의 경우 메인보드 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확인하여 청소한다 정답은 3.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에 백업한다 4. 해설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다 2. 스프레드 시트 1. 스무 문제 21.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필드 연로 필터링 할 수 있으며 필터는 누적 적용됨으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된다 3.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목록 자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4.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된다 정답은 1.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해설 1번은 고급 필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자동 필터는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없다 2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하였다 2.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 기호에서 3을 클릭하면 된다 3. 부분합 실행 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선택 해제하면 데이터 위에 요약을 표시할 수 있다 4.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는 썩 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최대값과 평균이 계산되었다 정답은 2.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 기호에서 3을 클릭하면 된다 4. 해설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 기호에서 4을 클릭하면 된다 5. 반대로 전체를 요약하여 표시하려면 윤곽 기호에서 1을 클릭한다 23번 A4 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1. A3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였다 2. A4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뉴 숨기기를 선택하였다 3. A4 셀을 선택하고 홈 탭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였다 4. A3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다 정답은 3. A4 셀을 선택하고 홈 탭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였다 4. 해설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셀 안에 내용, 메모, 서식 모두가 지워진다 24번 다음 중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추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매크로 대화 상자의 ㄱ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ㄴ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정답은 1. ㄱ 옵션 ㄴ 편집 25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 해설 원본 데이터 15,30,22 서식 hh,mm,ss,am,pm 결과 데이터 03,30,22,pm 26번 다음 중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되지만 워크시트의 중간에 있는 행과 열도 고정할 수 있다 2. 셀 편집 모드에 있거나 워크시트가 보호된 경우에는 틀 고정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3.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없으나 창 나누기 구분선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4. 두 개의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 나눈 창을 복원하려면 두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아무 곳이나 두 번 클릭한다 정답은 1.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되지만 워크시트의 중간에 있는 행과 열도 고정할 수 있다 해설 틀 고정선은 셀의 왼쪽과 위쪽에 생성된다 27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은 Ctrl 플러스 D 키를 왼쪽 셀의 내용은 Ctrl 플러스 I 키를 노른다 2.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식 증가한다 3.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Ctrl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4.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자동 채우기가 된다 정답은 3.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Ctrl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해설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Ctrl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숫자가 일식 증가되어 입력된다 28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2.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구분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표시된다 4. 인쇄할 데이터가 많아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페이지의 구분선이 삽입된다 정답은 1.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없다 해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워크시티의 화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29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티에서 디포셀에 입력한 수식의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단 디포셀에 설정되어 있는 표시 형식은 날짜임 정답은 3. 1981-01-31 해설 이오먼스 함수는 지정한 개월 수의 이전 또는 이후 달의 마지막 날짜의 일련번호를 구하는 함수로 월수가 양수이면 앞으로의 날짜를 음수이면 전의 날짜를 표시한다 30번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2. 매크로를 실행할 컨트롤 키즈와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려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기 키를 무시한다 3.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되며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한다 정답은 1.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다음에 문자, 숫자 또는 밑줄이 올 수 있다 31. 다음 중 함수식과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해설 5대 함수는 주어진 수에 가장 가까운 홀수를 나타내는 함수로 양수인 경우 올림하고 음수인 경우 내림을 한다 모드 함수는 인수의를 인수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다 파워 함수는 인수의래 인수의 승을 계산하는 함수로 파워의 5, 3은 5의 3승으로 125가 된다 32. 다음 중 는 썸 A3에서 A9 소식이 는 썸 A3 A9과 같이 범위 참조에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샵네임 물음표 해설 샵네임 물음표 오류 메시지는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을 수식에 사용했을 경우 함수의 이름이나 정해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 발생한다 33. 다음 중 도넛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하나의 고리의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도넛의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 계열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분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조각을 선택하여 분리할 수도 있다 3. 데이터 계열 소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에서 첫째 조각의 위치를 지정하는 회전각을 변경할 수 있다 4. 데이터 계열이 많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누적 세로막 대형 차트나 누적 가로막 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1.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하나의 고리의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해설 5. 원형 차트처럼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하나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포함할 수 있다 34. 다음 중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3.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4. 피버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정답은 2.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해설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된다 원본 데이터 수정 시 피버 테이블 도구 옵션 탭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을 실행해야 피버 테이블의 데이터에도 반영된다 35번 다음 중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급 필터 조건은 정답은 2번 36번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된다 2. 수식의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함으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 3.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4.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정답은 4.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5. 해설, 오른 설명,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상대 참조로 처리된다 수식의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느낌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37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2.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울의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3.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4.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정답은 3.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해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38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셀에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은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3. 워크시트의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4.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4.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4. 해설 4번은 여백 탭에 관한 설명이다. 39번. 다음 중 홈, 탭, 클립보드 그룹의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2. 선택하여 붙여넣기 3. 테두리만 붙여넣기 4. 연결하여 붙여넣기 정답은 3. 테두리만 붙여넣기 해설 3번의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40번. 다음 중 그림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로 값축의 서식에서 주 눈금상 표시는 바깥쪽, 보조 눈금 표시는 안쪽으로 설정하였다. 2. 세로 값축의 축 서식에는 주 단위 간격을 5로 설정하였다. 3.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값치기 값을 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4. 윤곽 기호를 이용하여 워크시트와 차트에 수준 3의 정보 행위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정답은 3.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값치기 값을 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였다. 해설 위의 그래프에서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값치기 값을 50%로 설정한 것으로 영어 계열이 국어 계열의 막대를 50% 겪고 있다. 3.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값치기 값을 0보다 작은 값, 즉 음수로 설정하면 국어와 영어 계열의 막대는 겹쳐지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